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있는지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외국인 가운데 집을 40채 넘게 산 사람이 있고 또 8살 아이가 집을 산 경우도 확인했다는 겁니다.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강남구의 최고가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. 지난 2017년 한 러시아인이 이 아파트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105억 원에 사면서 당시 전국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외국인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이 무렵부터 국내에서 꾸준히 집을 사들였습니다. 쇼핑하듯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기도 했는데 한 미국인은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 45채를 샀고 한 일본인은 강남 지역 오피스텔 3채를 사기도 했습니다. 경기도에서는 8살 중국 어린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이나 부동산 투기 정황은 없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최근 2년 반 동안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1,145건을 이미 골라냈습니다. 중국인이 71%, 미국인이 13% 정도 됐는데 국토부와 법무부, 국세청, 관세청이 합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. 한국인이지만 국정만 외국으로 돼 있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기 여부도 조사합니다. 또 외국인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부 지역은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